아 키라 훈훈하다 훈훈해 야 김로레래 김 로렬의 요가가 아 정말 훈훈하지 않습니까 why가 기름이 오자ulin 일자anz于 boast 싯. 투페이스 이렇게 던지는 거야 figura 아니야 자식이야 자 이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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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히 핑크와드 있지만 지워주지 않습니다 아 아깝게 이런 무빙만으로도 짜증나요 얘는 지금 멘탈이 지금 짜증나겠어 짜증났어 와드 박아야죠 와드 아 와드 박혀있네요 박혀있어 박혀있어 지워졌다 지워졌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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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크와드 지금 딱 타이밍이에요 나중에는 박고 싶어도 못 박을 때가 있어요 시간이 라인때문에 던지는 겁니다 대충 던지면 돼요 대충 던지면 맞아요 알아서 맞았을 거니까 생각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막 이렇게 깔고 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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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죠? 봤죠? 이따가 내꺼 뭐 왔나 본데? 왜 일로 오지? 거기도 와드박으로 갔죠 삼가리도 와드박 갔어요 말파이터 온 줄 알고 깜짝 놀랐네 말파이터 위에 그쵸 자 이거 와드를 지금 지금 안되고 조금 이따가 지금 어 와드 이야 미스포츠 와드 사온거 보세요 개념 있네 이 미스포츠도 시멘에 탈출하고 싶어서 얼마나 시멘에 탈출하고 싶었으면 와드를 사오나요 아군이 당했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렐리아 괜찮습니다 이렐리아가 오공한테 아니아니 괜찮아요 저 놈도는 괜찮습니다 이러면서 마라 한 번씩 채워주세요 이렇게 구타임마다 자 와드 한 번 지우러 가야죠 암흥무가 지우게 됐습니다 이거는 굳이 제가 갈 필요없어요 암흥무도 돈 벌어야죠 그렇죠 훈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주고 말파이트가 어디로 갔지 여기로 오다 날 가두어둘 순 없어 말파이트가 어 암흥 자리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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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자리좋아요 암흥 좋아 지금 좋아좋아 자 이정도 괜찮아요 마이파이트 왔어요 마이파이트 왔어요 야 거기 들어가면 어떻게 마이파이트가 있는데 본능이 뭐 좋아야지 미포 아 말파국 아 미포국이 들어갔어도 어쩌면 말파국으로 치솟아 되긴 했는데 아 저 또 말 없어지네요 아 아 좋아 1회를 왜 왔을까요? 답이 없으니까 한 레이브만 딱 놓고 집에 가서 하나 더 먹을까? 집에 가고 괜찮아 지금 분위기 좋습니다 시야석이 딱 나오죠 서포는 서포의 역할을 딱 해줘야 합니다 신발 딱 가면 지금 돈이 딱! 핑크 아드 딱 두 개 하나하나 딱 됐죠 여기서 조금 해주고 써주고 가면 됩니다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4킬 vs 7킬인데 이 정도 충분히 뒤집힐 수 있습니다 지금 킬을 아리가 2킬 했기 때문에 암호무 템이 근데 암호무가 기동력의 장화에 좋은 템이 아니요 이거 좋은 거예요 이거 딱 좋은 거예요 지금 템이 좋아요 좋아요? 네 좋아요 저 나쁘지 않아요 템으로 가야 되는데 무기가 이제 군단의 방패 가겠죠 이제 군단의 방패 갈 겁니다 제 예상대로라면 지금이에요 이거 지울 필요 없어요 날 가두어둘 수 없어 소원사 와드 많기 때문에 사용해 주는 거죠 고인은 아니고요 창만 마스터 해주고 대충 던져주고요 나 따라오나? 왜 이래 하파요 멀리서 맞으면 대충 던지면 됩니다 무빙만 딱 방해해 주면 돼요 핑크 화드네요 냠냠 와드 있음 와드 먹잇감을 찾아서 아 무무갱이 여의치 않아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너무 티나게 먹었나? 저도 먹고 살아야죠 은근히 이거 차고 있죠 벌써 반 찼어요 저는 지금 집에 갈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집에 안 가도 됩니다 비스포츠는 자꾸 와드를 사네요 탑이 좀 큰일 났네요 지금 괜찮습니다 50 정도는 뭐 아니 50 이렇게 하면은 어려워요 네 어렵죠 쉽진 않죠 지금 딱 그래 패스트에 뛰어들어가야 되는데 리스포츠가 너무 씬스메요 괜찮습니다 이거 딱 맞춰줘야 돼요 제가 수비적으로 해줘야 돼요 그럼 제가 수비적으로 해주면 돼요 굳이 뭐 이렇게 제가 나 혼자 퇴보했다가다가는 도망갑니다 이거 3원 소매치기 이거 깨알 같습니다 여러분들 10번만 치면 30원이에요 당연하죠 괜찮아요 맞아도 돼요 어차피 플라스틱 먹으면 체력도 같이 차니까 많아도 없는 김에 하나 먹어주는 거죠 이렇게 같이 때려주고 비전이도 어집지 않게 저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무빙으로 피할 수 있어요 말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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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굴이다 이거 말파이트 땅굴 여기 올 거예요 올라갔거든요 아까 블루 쪽으로 깨알같이 봤습니다 여기 와있나? 전멸으로 오진 않겠죠 아무 갱이 한번 리포 궁하고 한번 딱 터져주면 그게 이제 한타 페이지로 좀 넘어가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라인을 다들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말파이트가 여기 와있는데 분명히 올 건데 탑이 좀 많이 힘들겠다 도란검 와 벌써 칠의 하나둘게 나왔어요 공봉 말파이트 용화폐 여기 한번 써줍니다 그냥 만화체험용이에요 푸어폼 진짜로 어? 암울이 맞네 알이 죽는 소리가 어 이거 좋은데요? 각 좋아요 각 좋아요 야! 그래도 궁과 미포 궁이 큰일났다 망했네 아 이거 망했네 역갱이네요 4행이 왔네 우리 3명이었는데 망했네요 아 안타깝습니다 암울이 궁이 누구한테 들어갔어? 누구 묶였어? 암울이 궁에? 괜찮습니다 이거 할 수 있어요 암울이가 좀만 잘해주면 아리는 뭐라고 하셨죠 아리가 아 다 간다고 했어요 말을 해주지 괜찮습니다 충분히 할만해요 핑크 하단 더 사주고 이달리기 때문에 역전 나옵니다 이거 잡아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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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무조건 위험한데 위험한데요 위험한데요 오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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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큐큐큐 이렇게 나왔어 드디어 드디어 추가골도 먹었죠? 그렇죠 이게 이제 역전의 발판입니다 역전의 발판이 되요 시켜보시면 않습니다 자 믿죠 저는 항상 여러분들 서포트하실 때는 핑크하드 한 두개씩 가서 지금이야 용압해만 박지만 이따가는 바론앞에도 바론앞과 용압해만 항상 핑크하드로 어차피 오락을 잘 안먹거든요 시즌3 핑크하드가 짱입니다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미스포츈 궁이 암흑은 궁이 조금 아쉬웠고 많이 아쉬웠죠 그리고 원디라면은 말파이트와 저렇게 있으면 포탑 밀고 로밍 다녀야죠 길 다 맞아주는데 뭐요? 먹잇감을 찾았어 불안했어요 빨리 갔네요 총없나?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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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정말 짧았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아 내가 미스포츈 해야되잖아 네네 원디라면 남탓이 적게 되는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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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은 시메의 원딜은 차로 좀 밥상하게 숟가락 얹는거 외에는 할 수 있는게 많지 않거든요 뭐 컬이 화려하면 베인에서 캐리하면 돼요 아 이거 탑 한번 가져야겠는데요 미드 쪽에 싸움 날 것 같은데 용인가 아 용은 아 까먹었구나 아 지금 바텀도 사실은 조금 힘들어요 지금 랭겜 하면 원팀을 안 줄 수도 있는데 랭겜 하신 게 돼요? 랭겜 해도 되는데 저야 서포트이야 그냥 한 건데 거의 다 쳤죠? 금방 찹니다 정말 니달리는 정말 특화됐어요 시청자 불러서 오대오면 트롤러들이 막 와요 이 알같이 창 CS 많이 먹네요 아 그러니까 뭐 고인은 아닙니다 소나도 크레센트도 큐 쓴다고 큐짤하다가 CS 많이 먹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한 느낌이죠 야 이건 진짜 잡아줘야 돼 탈진 탈진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탈진을 쏘는데 어차피 다 죽는 거라 근데 오공한테 탈진은 걸었어야 돼 오공 궁 쓰기 전에 아 못 봤어요 오공까지 오는지 몰랐어 너무 늦.. 우리.. 아.. 오공은 지금 칠흑의 장면이 있어서 궁이 너무 아파요 마관신을 가버리지 아뇨아뇨 마관신 갔다 안돼요 지금 답이 없어요 마관신 보다 W를 빨리 해서 생동을 아리도 좀 아쉬웠습니다 뭐였지? 차라리 미드를.. 아.. 아.. 그건 왜? 왜 왜 왜 왜? 미스포츠는 나쁘지 않아요 지금 미스포츠는 되게 나쁘지 않아요 2킬이 됐으면 지금 이 상황에서 나쁘지 않습니다 W 빨리 갈 수 있죠 W 빨리 복귀할 수 있습니다 라인으로 어차피 이렇게 되니 마관신 가서 딜로 가야지 아니 딜도 딜인데 빨리 빨리 많이 많이 써주는 게 중요해요 리달리는 진짜로 어줍지 않게 지금 딜 갔다가는 그 15% 이 감소율이 나를 죽고 살릴 수 있습니다 진짜예요 이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는 미스포츠는 그래도 키우겠습니다 어쨌든 한 방이 있는 조합이거든요 상대도 물론 굉장히 더 큰 한 방이 있지만 근데 미스포츠는 커봐야 미스포츠는 커봐야 지금 암흥무가 못 커가지고 근데 암흥무 어차피 궁 한 방이에요 궁속 버텨야 되는데 궁속 녹아 아 그래도 개념있게 궁단의 맘 앞에 가고 있네요 좋아요 그리니 좋은 플레이 기동력의 장화가 좀 아쉽네요 기동력 있게 가려고 한 건데 계속 한 발 듣고 있죠 기동력의 민병대까지 가도 이거는 원래 암흥무가 기동력에서 내가 장화 가나? 네 원래 가요 원래 갑니까? 요즘에 그 정글들이 기동력 장화가 유행하고 있어요 무조건 가나요? 무조건은 아닌데 가는 게 좋아요 붕대가 있으니까 좀 더 탱키하게 그냥 헤르메스나 닌자 이건 쏴야되요 무조건 잡히는 겁니다 미드가 미드를 가야되는데 지금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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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래투리야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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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고고 고고고고 그렇지 그냥 공 그라 어쨌든 어쨌든 잘 싸웠어요 잘 싸웠어요 잘 싸웠어요 잘 싸웠어요 굉장히 잘 싸웠어요 이 정도면은 뭐 4명 죽고 잘 싸웠습니다 어차피 스포츠리 다 먹었겠죠 아군이 당했습니다 근데 닌자를 왜 뛰어 들어갔어요? 어차피 창 한번 던지면 할 일이 다 끝나는데 아뇨아뇨 그래서 딜아도 해줘야돼요 어집지않은 딜아도 해줘야 도움이 되니까 어집지않은 딜이 갈거면은 아뇨아뇨 아이온니아 말고 딴걸 가죠 지금 뭘 한 데를 이기겠습니까? 지금 뭘 한 데를 이기겠습니까? 여기서 만화실 하나 더 있다고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뛰어들거면 차라리 닌자준벌 가거나 아 이제 나오나? 이제 뭐 되겠죠 뭐 어떻게 어 그래 다 나왔어요 꽉 차서 그만해도 돼 꽉 찼네요 있어 보이지 않아요 퀄리티 있게 좀 좋습니다 지금 굉장히 좋아요 굿니 좋아요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한타에서 희망을 봤어요 아까도 미포 코의 이 각이 안 좋았어요 살짝 안 좋았어요 조금 뒤로 왔으면 이거는 뭐 그냥 다 오는 건데 네 라인 관리 해줘야죠 할건 해줘야죠 제가 또 서포터서 뒤에 미포 오고 있는데 여러분 보시면 더블의 보세요 넘기 되게 힘들어요 쉬울 거 같죠 이런 거 되게 쉬울 거 같죠 힘들어요 아 진짜로 근데 못 하는게 아니라 물론 제가 못하는 거죠 이거는 여기 있는데 이거 먹자고?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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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뭐 이러나 저러나 먹는 건 먹는 건데 제가 그래도 완은 해줘야죠 안정적으로 먹기 위해서 바로 깨어주세요 딱 깨주고 이거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앞뒤로 싸먹히는 각이거든요 마이파이티에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거 보세요 이거 딱 여기 딱 딱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왓 있다니까 봐보자 아우 이길 수 있습니다 이거 빠져 좀 빠져주세요 아 잘 피하네 야야 미포가 왜 이렇게 앞에 가니 무무궁 미포궁 딱딱 들어가면 되는데 근데 이쪽도 오리아나 말파 오공이 너무 무서워요 먼저 이거 이니시에이팅 당하면 필패 먼저 이니시에이팅 걸어야 돼 오니시아나 담아야 돼 오니시아나 오니시아나 마이파이트는 어떻게 포킹 넣다가 들어가냐고 무슨 것 같은데 아 무조건 이니시에이팅 들어가야 돼요 이거는 이 조합은 당하면 순삭입니다 아 지금 라인 상황이 안좋아서 이 조합은 이니티에이팅 당하면은 필패 야아 필패 구한방 찌 아유야 아유는 당해선 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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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여자 아유니의 장아의 위력 오com 아이허허하이허하의 위력 흐흐흐흫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흐흐흐흫 아흫흐흫흫흫흫흫흐흫 체중 어? 니달리 킬 다 먹었어 에 dom 키도 먹었죠 제가 키를 먹어서 뭐 하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캐리하면 되지 아리이가 뭐 잘했다 보고요 제 양 큰 애가 없는데 누가 키웠을까라고 치고 힘내요 우리 아리 어머니 자기도 잘 키우셨네 이러면 안 되죠 열심히 하죠 게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게임은 계속 됩니다 할 수 있어요 한 방 있어요 군단의 방패는 가다가 갑자기 운전자 방패 들어갔네요 어집지 않게 남은가? 요즘에 진짜 대딜탱의 시대라는 네 진짜로요 운전자 방패보다 차라리 거인의 어리띠 하나 가기 나요 진짜 거인의 어리띠가 싸졌죠 시즌3 와서 천 골든가 지금? 천이요 천 원래는 천 백 몇 아니었나? 그치? 싸지고 싸지고 좋아졌나? 싸지고 그거에서 파인되는 워머그가 너무 좋아졌죠 사실은 워머그 처음에는 뭐 스텝 쌓는 거였죠 갈수록 좋아지는 거였는데 지금은 그냥 딱 가면은 그냥 체력 4가백 딱! 아니요 그냥 딱이에요 시간당이 아니라 아예 없어요 체력이 30이 낮아지고 110이 싸졌다 훨씬 좋아졌어요 어둡감을 찾았어 미스포츠는 빠져야 돼요 리달리가 들어가면 필패입니다 아무도 안 들어가잖아 딱 싸워줘야 되는데 늦었어요 지금 올라오고 있죠 마이파이트는 지금 올라오고 있죠 마이파이트는 소동국 50이 그 여의보호 이렇게 늘어나는 거 이제 내 꼬치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저렇게 가늘고 길면 아무 쓰잘댁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유부남으로서 말씀드리는데 세상 제일 쓰잘댁이 없는 겁니다 자기 꼬치는 아 야 어디가니 무무야 앞뒤로 싸먹기겠다 이렇게 인신당하면 필패예요 아 아 아 아 아 이거 어떻게 하나요 인생을 걸어야 되는데 걸어도 이길까 말까인데 야 아 오 오 하 무라마나 나오네 그래도 아까 나왔죠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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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는 꽉 채면 무조건 무라마나요 네 음 흫 흫 흫 흐흫 흫 흫 흫 흐흫 흫 흫 흫 여러분 한타에서 라인전은 나쁘지 않았어요 아형 도와줘 아무우가 좀 아쉬웠어요 이렐리아 좀 아쉬웠고요 라인전은 나쁘지 않았어요 진짜로 아리가 좀 아쉬웠습니다 라인전은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민스포츠 니달리는 나쁘지 않았어요 그건 맞아요 바타움은 나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니달리 니달리는 사실은 서폿보다는 탑 니달리 아니요 서폿 서폿 니달리도 정말 좋습니다 방금 보셨죠 이 큐를 날렸을 때 창을 맞았을 때 쾌감 그리고 상대 그래브를 더블유로 피했을 때 쾌감 지울 수가 없네요 정말 이 맛에 하는 겁니다 게임은 졌지만 난 이긴 것 같은 아 그래도 진 것 같네 미드 니달리도 사실은 미드 AP 니달리도 정말 창 한방에 체력의 반피 3분의 2 이렇게 깎이거든요 제가 롤마켓을 하면서 알리스타 빼고 다 졌어요 야 내 랭게임이었구나 방금 와 큰일났다 1300대나 이제 1300 완전 초반이네 계속 돌려봐 랭게임 좀 어디까지 내려놔 좀 보게 다 돌리고 있어요 돌리기 이 모양이에요 지금 잘하고 있네 1300대면 1300대를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겁니다 1100대 1300이나 1100이나 거기다 거기 같아요 한 번은 랭게임을 돌렸는데 4명이 은장인 거야 한 명이 은장이 아니고 한 명이 은장들 뭐하다가 여기 오셨어요 은장 되지 거기나 여기나 똑같아 거기나 여기 맞다니까 1300대나 여기나 똑같아요 똑같아요 1300이나 1100이나 4명이 이구동성으로 거기도 심해야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그 은장 아닌 애는 거기 1300대 가보지 못했으니까 와 우리 배 되게 잘해 쳤어 급한 은장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를 것 같아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보셨잖아요 금장 금장하고 금장까지 조금 쳐줄게요 아니야 똑같아요 똑같아요 금장도 똑같은 걸로 금장도 똑같아요 풍원형도 금장 찍어봤는데 뭐 풍원형도 금장 찍어봤어요 1500대 가봤어요 그 정도 그러니까 눕지 냄새 좀 맡아봤어요 똑같애 올량형도 올라가 보면 결국 플래티넘 아래는 다 똑같다? 다 똑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 거기서 거기에요 플래티넘 플래티넘 좀 다르고 좀 다르더라 좀 다르죠 좀 다르죠 좀 다르죠 지더라도 좀 다르게 지더라 그래도 좀 있어보이게 지더라 그래도 퀄리티 깨지잖아 이렇게 없어보이게 안지고 그러니까 참 없어보이게 지잖아 뭐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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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로렌 방송하는 거 보니까 로렌이 하는 거 보니까 그래도 좀 있어보긴 하더라 근데 얘도 막 1600대 북해가지고 하는 거 보니까 거기도 심하긴 심하더라 똑같더라 똑같더라 참 니달리는 되게 재밌다는 거 지더라도 창 던지는 재미 마자스의 재미는 여전합니다 여러분들 증명의 정장에서 유용하게 쓰입니다 여러분 니달리 그럴 거예요 도미니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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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빠르게 갈 수 있어요 더블룩 쓰면은 쿠거폼으로 누구보다 빠르게 민병대 딱 민병대 안 되는구나 되게 빨리 갈 수 있어요 빨리 갈 수 있어요 복귀 라인 복귀가 빠르다는 거 세일할 때 니달리 사주고 증명의 전장에서 많이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환사용 것도 좋아요 복습 떨지마 좋아요 좋아요 잠시 쉬었다 잠시 후에 미스포춘 미스포춘 굳이 내가 출동을 해야 될지 참 확인하셔야 돼요 네 미스포춘 지금 내가 안 해도 다 갖고 있을 텐데 이거 하면은 이거 라이엇에서 아마 재고가 없어가지고 미포 재고가 없을 수도 있어요 야 참 받아주는데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를 정말 와 아 이거 제가 미스포춘 세일하는데 제가 플레이를 하면 이거 재고 바닥 날 텐데요 다 팔릴 텐데 와 정말 쌍팔 논도들이 와 장사꾼들이 비 나오지 몰랐네요 재고가 없다니 잠시 후에 잠시 후에 미스포춘으로 2부로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롤마켓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함께 하고 계십니다